3 으 뱀 첫 특점 김동현입니다 아 일단은 뭐 김병현 수의 저런 탭 이런거죠 네 지금 완전히 놀지 와우 인삼공사에서 모처럼 매치가 나왔어요 네 아 뭐 근데 진짜 임종은 아 임종은 절묘하게 또 찔러버립니다 어 지금은 약간 스텝도 꼬이고 박자도 안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김동현의 포핸딜 강합니다 와 오히려 오히려 지금 김동현 선수가 초반에 이번 야 김동현 받지 못합니다 3대3 확실히 임종은 선수는 약간 차분한 느낌으로 어 김동현 야 이거는 지켜냈어요 야 이거는 그냥 김정현 이번에 백핸드 탑스피으로 득점을 합니다 두 점차 앞서가는 김동현 5대3입니다 네 오히려 김동현 선수가 임종은 한 포인트를 또 만회합니다 임종은이 최근에서는 국내외 할 것 없이 좋은 모습만 임종은의 0점이 맞지 않았고 김동현의 서브 득점이 됐습니다 나갑니다 오 김동현 선수가 이번엔 강으로만 가지 않았어요 아 네 강약 조절이 굉장히 아 김동현 선수 임종은 선수가 박자 변화를 줬는데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나갔어요 와 근데 지금도 들어왔어도 김동현 선수의 포인트에 걸렸을 겁니다 네 돌아서서 준비하고 있어 더 선합니다 5대2 지금은 진짜 마음 놓고 해봤거든요 네 지금 임종은 일어나 네트 받고 나가면서 김동현 게임 포인트입니다 네 네 아 지금 그리고 프레이를 하는거 보면은 김동현 선수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왔구나 라는 점 김동현 11대6으로 첫번째 게임을 가지고 옵니다 임종은 선수의 장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임종은 포핸드로 연속 가격하면서 첫번째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자 임종은 선수 살아있어요 반격에 반격 와어어어어 김동현의 득점입니다 김동현의 득점입니다 와아 나이스네요 지금 움직임 보셔요 만점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자기가 자신성을 그래도 템포로 해결을 해냈습니다 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네 김동현 선수는 오히려 저 툴링 김동현의 득점 아쉬워하는 장면이 이번에는 당했어요. 그리고 성공해내는 임종훈. 야 근데 저거 기술이거든요. 야 김동연 선수. 와 진짜 시원시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야 이번에는 좋았네요. 확실히 지금은 딱 이런게 있어요. 서로 서로가 자기의 장점들로 시합을 하고. 김동연의 포핸드 탑스피. 연속해서. 들어가면서 임종훈을 흔들어 놓고. 그렇죠. 알타임하우스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쉽게 사그라들지 않네요 정말. 참고 포핸드. 3점 차. 5대8입니다. 와 여기서 임종훈의 백헨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와 근데 지금은 작전도 김동연 선수 좋았거든요. 네. 근데. 아 넘기지 못하는군요. 김동연. 오늘의 패배 요인 중에 진짜 큰 포지션. 매치 포인트까지 올라섭니다. 와 지금도 그냥 완전히 돌아서 있어서. 아 임종훈 끝까지 갑니다. 맞습니다. 역시 뭐 허락 허락하지 않죠 정말. 자 매치 포인트 상반포핸드. 찬스볼이 왔어요. 2점 차입니다. 아 진짜 모르겠네요. 이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한국거래소가 KGC 인상공사를 잡아내고. 코 사용한 대곡. 오늘은 interested. 아озможно 내건!